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계단 꿈은 꿈을 꾸는 사람의 현재 상황, 감정 상태,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한 과정에 대한 깊은 상징을 담고 있는 꿈 중 하나입니다. 꿈 속에서 계단을 오르거나 내리는 모습은 현실에서 우리가 맞닥뜨린 도전과 발전, 혹은 퇴보를 상징할 수 있으며 이는 심리적, 감정적 또는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꿈은 꿈을 꾸는 사람이 현재 목표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계단은 직선으로 빠르게 나아가는 길이 아닌 점진적이고 차근차근한 과정을 의미하기 때문에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나타냅니다. 특히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과 인내,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상징할 때 계단 꿈이 자주 나타납니다. 계단 꿈은 꿈을 꾸는 사람의 심리적 상태를 반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꿈은 자신감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나타낼 수 있으며, 반대로 계단을 내려가는 꿈은 불안감이나 좌절감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상태는 현실에서 직면한 문제나 도전, 또는 관계 속에서의 변화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단 꿈은 종종 인생의 중요한 변화나 전환점을 상징합니다. 특히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계단을 오르는 꿈은 미래에 대한 기대감과 희망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반면, 계단을 내려가는 꿈은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나 후퇴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꿈은 사회적 지위의 상승이나 성공에 대한 욕구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높은 위치로 올라가고자 하는 꿈은 직장에서의 승진, 명예, 권력을 향한 욕구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계단이 끝없이 이어져 있거나 높은 곳에 도달하는 꿈은 이러한 사회적 상승에 대한 강한 욕구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꿈은 정신적 또는 영적 성장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꿈을 꾸는 사람이 자신의 내면을 깊이 탐구하거나 영적인 성장을 추구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특히 계단을 올라가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경우, 이는 그 성장과정에서의 도전과 실현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계단 꿈은 꿈 속에서 계단을 어떻게 오르거나 내리는지, 계단의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계단이 끝나는 지점에 무엇이 있는지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계단 꿈의 다양한 상황별 해석을 설명하겠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꿈은 일반적으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의 성취, 노력, 그리고 성공을 상징합니다. 특히 계단을 빠르고 가뿐하게 오르는 꿈은 꿈을 꾸는 사람이 현재 목표에 빠르게 다가가고 있음을 나타내며, 반대로 계단을 힘겹게 오르는 꿈은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나 좌절을 겪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꿈은 일반적으로 퇴복, 불안감 또는 좌절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꿈을 꾸는 사람이 목표에서 멀어지고 있거나 현재 상황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또한 계단을 내려가는 꿈은 과거의 문제를 다시 직면하게 되는 상황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계단이 무너지는 꿈은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에서의 큰 장애물이나 실패를 상징합니다. 이는 꿈을 꾸는 사람이 현재 진행 중인 일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거나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계단을 오르는 꿈은 꿈을 꾸는 사람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에서 끝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그 과정이 매우 길고 험난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꿈 속에서의 피로감은 현실에서의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단이 끝나는 지점에 무엇이 있는지는 꿈의 해석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계단이 끝나는 곳에 밝은 빛이나 문이 있을 경우 이는 꿈을 꾸는 사람이 목표를 달성하고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계단이 끝나는 곳이 막혀 있거나 어둡다면 이는 목표에 도달하기 어려운 상황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승진을 앞둔 직장인의 계단 꿈 케이시는 직장에서 승진을 앞두고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으며 꿈 속에서 높은 빌딩의 계단을 오르는 꿈을 꾸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동안 점점 숨이 가빠지고 힘이 드는 꿈은 그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를 상징하였고 승진에 대한 부담감을 반영한 꿈이었습니다. 결국 꿈 속에서 계단을 끝까지 오르고 빛나는 문을 발견한 그는 꿈을 통해 승진에 성공할 것이라는 희망을 얻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둔 학생의 꿈 제이시는 대학 입시를 앞두고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 계단을 오르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계단은 매우 길고 가파른 언덕을 따라 이어졌지만 그는 끊임없이 오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는 그가 목표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그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상징하는 꿈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새 직장을 구하는 사람의 꿈 MC는 오랫동안 다닌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과정에서 어두운 계단을 내려가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는 그가 이직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내는 꿈으로 해석되었습니다. 특히 꿈 속에서 내려간 계단이 막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새로운 기회가 닫혀있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반영한 꿈이라고 분석되었습니다. 강가의 돌계단을 오르다 미끄러져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꿈 강가의 돌계단을 오르다 미끄러져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꿈을 꾸게 되면 하는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중간에 그만두어야 할 상황에 이른다. 건물 내부의 계단을 쳐다보는 꿈 건물 내부의 계단을 쳐다보는 꿈을 꾸게 되면 진급 대상 또는 사업 전망 등을 가늠한다는 의미로 능력의 벅찬 일과 관련된다. 계단식 논의 논두렁을 세 사람이 각각 걸어가는 꿈 계급적 직무나 일의 편의 등이 각각 다름을 나타낸다. 계단 꼭대기에 도달하는 꿈 계단 꼭대기에 도달하는 꿈을 꾸었다면 이 꿈은 일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꿈은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주요활동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젊은이들에게 이 꿈은 소원이 이루어지고 자기 성취를 이룬 것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사업가 기업가에게는 번영, 이익 및 사회적 인정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농부들에게는 훌륭한 수업과 번영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계단 위에 아는 사람이 있는 꿈 계단 위에 누군가 서 있는 꿈을 꾸었다면 이 꿈은 그 사람 혹은 다른 누군가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자 하는 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계단에 앉아있는 꿈 계단에 앉는 꿈을 꾸었다면 이 꿈은 행복과 자기 성취를 향한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목표 및 만족을 달성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매우 천천히 그리고 노력을 통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계단에서 떨어지는 꿈 계단에서 떨어지는 꿈을 꾸었다면 이 꿈은 경고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꿈은 당신이 삶의 모든 측면에서 가까운 미래에 특히 조심해야 함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계단 아래로 떨어지는 사람에 대한 꿈 계단에서 떨어지는 누군가를 보는 꿈을 꾸었다면 이 꿈은 방향이나 목적 감각이 부족함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꿈은 목표를 잃어버리는 것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계단에서 미끄러지는 꿈 계단에서 미끄러지는 꿈은 진급, 진악 등에서 나고된다. 계단을 내려가는 사람들에 대한 꿈 계단을 내려가는 사람들을 관찰하는 꿈을 꾸었다면 이 꿈은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꿈은 당신이 과거에 한 일에 대해 매우 행복하고 자랑스러워하지만 이러한 자기 만족이 오래가지 않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하여 만족감을 파괴하거나 망치거나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즉, 당신이 느끼는 전반적인 긍정성은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이유로 부정성과 기관론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계단을 빠르게 오르는 꿈 계단을 빠르게 달려 올라가는 꿈을 꾸었다면 이 꿈은 경고의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꿈은 중요한 세부사항을 무시하고 목표를 향해 돌진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를 가졌거나 도움을 준 모든 사람의 도움, 배려 또는 사랑의 행동을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다른 의미로 이 꿈은 성공과 인기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계단을 빠르게 내려가는 꿈 계단을 빨리 내려가는 꿈을 꾸었다면 이 꿈은 개성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데이트에 관해서 까다로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꿈 계단을 오르는 꿈을 꾸게 되면 길고 높은 계단을 올라가면 실적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거나 맡을 일에 전념한다는 의미다. 계단을 오르다 어지러움을 느끼는 꿈 계단을 올라가는 중 어지러움을 느끼는 꿈을 꾸었다면 이 꿈은 경고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꿈은 현재 달성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느끼는 방식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삶이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칭찬을 의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서 위층이나 윗방에 가려는 꿈 계단을 올라가서 위층이나 윗방에 가려는 꿈을 꾸게 되면 위층이나 윗방은 자의식을 나타내며 생각이 혼란스러워질 징조다. 계단을 이용할 수 없는 꿈 계단을 이용하지 못하는 꿈을 꾸었다면 이 꿈은 현재 일상생활에서의 지루함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 수행해야 할 과제가 많을 수 있지만 도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네를 타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꿈은 증권을 샀을 경우 시세가 오르락내리락 한다. 까마득하게 보이는 돌계단을 오르는 꿈은 평소에 자기가 쌓았던 업적이 발표되어 표창장 등을 받게 된다.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 꿈 노력 끝에 직장에서 승진한다. 학업 성적 향상, 적금, 생활 수준 향상 등이 있다. 누군가 계단에서 미는 꿈 누군가 계단에서 자신을 밀어떨어지는 꿈을 꾸었다면 이 꿈은 좋지 못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꿈은 현실에서 누군가 당신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람은 당신의 꿈과 계획을 망치려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주의를 기울이고 누구인지 찾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계단을 뛰어오르는 꿈 눈이 쌓여 있거나 몸이 좋지 않은 등 여러가지 이유로 인하여 계단을 기어 올라가는 꿈을 꾸었다면 이 꿈은 목표를 향한 느리지만 꾸준한 발전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겨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꿈은 당신이 가진 엄청난 의지와 동기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계단을 오르는 꿈 다른 사람과 함께 계단을 올라가는 꿈을 꾸었다면 이 꿈은 좋은 징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각 단계는 성공적인 성취 또는 성취된 목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많은 종류의 계단을 보는 꿈 많은 종류의 계단을 보는 꿈을 꾸었다면 이 꿈은 관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꿈은 종종 집중력과 방향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무너져가는 계단에 대한 꿈 무너지거나 가라앉는 계단을 걷거나 서있는 꿈을 꾸었다면 이 꿈은 종종 부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꿈은 실패한 계획, 프로젝트 또는 도전에 맞설 수 없는 능력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실망, 슬픔, 악담 또는 좌절감을 느낄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려면 에너지와 용기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끝이 없는 계단에 대한 꿈 무한한 계단에 대한 꿈을 꾸었다면 이 꿈은 상징적으로 그것은 우리의 운명, 우리 삶 전체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무한한 계단은 결정, 계획, 삶의 방향에 대한 생각이 꿈에 반영된 것일 수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무한한 계단을 오르는 꿈은 자신에 대한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길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적 길에 대한 은유이며 영적 깨달음의 길일 수 있습니다. 완만하게 경사진 계단에 대한 꿈 부드럽고 완만하게 경사진 계단을 보거나 걸어가는 꿈을 꾸었다면 이 꿈은 수월한 일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즉, 일부 프로젝트 또는 활동에 참여하거나 작업할 수 있습니다. 부서진 계단에 대한 꿈 부서진 계단을 보는 꿈을 꾸었다면 이 꿈은 고요함이나 느림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 꿈은 현재 특정 프로젝트, 목표가 몇 가지 장애물에 직면하게 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은 예시적으로 당신의 목표 달성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직면한 문제가 사소하거나 중요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쉽고 빠르게 발생하는 문제를 극복 또는 해결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상고래 계단식 논두렁을 여러 사람이 따로따로 떨어져서 가는 꿈 상고래 계단식 논두렁을 여러 사람이 따로따로 떨어져서 걸어가는 꿈을 꾸게 되면 전공이나 일하는 분야가 각기 다른 친구들을 사귀게 된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가프고 맥박이 뛰는 등 흥분해 있는 꿈 성적 흥분을 뜻한다. 아무리 올라가도 끝이 없으면 억제심이 강하게 작용한 탓이다. 걸어서 계단을 올라가는 꿈 순서 있게 점진적으로 지향하게 된다. 학업 성적 향상, 진급, 적금 등을 타게 된다. 위로 올라갈수록 계단을 오르기가 편해진 꿈 시간이 갈수록 일의 진도라 진급이 더욱 수월해짐 넓고 아름다운 계단에 대한 꿈 아주 넓고 아름다운 계단에 대한 꿈을 꾸었다면 이 꿈은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꿈은 동종 당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으며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신에게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당신은 곧더 풍무롭고 존경받고 만족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완벽하게 꾸며진 계단에 대한 꿈 아주 멋진 계단에 대한 꿈을 꾸었다면 이 꿈은 좋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꿈은 곧 흥미롭고 재미있고 성취감이 있거나 보람있는 프로젝트, 사업 또는 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신의 영적, 지적, 정서적 또는 육체적 수준에서 자신에 대해 만족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또한 당신의 삶이 더욱 긍정적으로 바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더 잘 지낼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당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길 것입니다. 계단을 올라가다 넘어져서 대굴대굴 구름 꿈 여러 사람과 경쟁하는 모든 일에서 뒤떨어지게 되고 하는 사업도 진전이 없다. 계단에서 넘어져 아래로 굴러떨어진 꿈 여러 사람과의 경쟁에서 뒤떨어지게 되고 편지하고 있는 사업에 진전이 없을 진조 오래된 계단에 대한 꿈 오래된 계단에 대한 꿈을 꾸었다면 이 꿈은 당신의 기억과 과거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 꿈은 과거를 놓아줄 방법에 아직 찾지 못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좋고 행복한 추억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지의 계단식 논두렁기를 3명이 걷는 꿈 오지의 계단식 논두렁기를 3명이 걷는 꿈을 꾸게 되면 서로의 직분이나 직위의 차이 또는 일의 견해 등이 각기 다름을 나타낸다. 올라가면 갈수록 계단을 오르기가 편해지는 꿈 올라가면 갈수록 계단을 오르기가 편해지는 꿈은 시간이 갈수록 일의 진도나 진급이 수월해짐을 뜻한다. 원형 나선형 계단에 대한 꿈 원형 또는 나선형 계단을 보거나 걷는 꿈을 꾸었다면 이 꿈은 현재 무의미하고 지나치게 복잡하며 목적이 없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활동의 끝에 긍정적이거나 고무적인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곱 계단을 내려오는 꿈 일곱 계단을 내려오는 꿈은 7년 동안 사업이 부진하거나 부행을 겪게 된다. 계단의 오르기가 고통스럽다가 편해지는 꿈 1회 전도 진급 등에 있어 처음엔 고통스럽고 편해진다. 계단을 타고 높은 층으로 올라가는 꿈 자신의 굳건한 노력으로 어려움을 딛고 참맛을 보게 된다. 자수성가한다. 내부 계단 위에 지폐나 저금통장이 보이는 꿈 적금이나 개를 들어 목돈을 장만하게 된다. 재물, 돈, 저축 계약 등이 생긴다. 구불구불한 계단에 대한 꿈 좁고 구불구불한 계단에 대한 꿈을 꾸었다면 이 꿈은 인생에서 예측할 수 없고 예상치 못한 사건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꿈은 당신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들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당신의 진로와 당신의 계획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일이나 사건이 부정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삶의 소란을 가져올 것이므로 적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꿈 증권을 샀을 경우 시세가 오르락내리락 할 것을 예시한다. 내부 계단으로 올라가다 다뤄져 닫히는 꿈 지금까지 하던 일이나 사업이 중단하게 된다. 실수, 실패, 불합격, 불길 등이 있다. 계단이나 사다리를 밟고 계속해서 위를 향해 끝없이 올라가고 있는 꿈 지의나 사업에 따른 영예와 발전 및 심리적 방언과 갈등이 동반되는 상황에 놓여지게 된다. 계단과 사다리를 밟고서 높은 곳에 올라가는 꿈 진급 및 신분상에 따른 영예, 출세와 발전, 성취를 얻게 된다. 수없이 많은 길고 높은 돌계단을 오르는 꿈 진급, 진학, 사업성과 사업계층의 이력, 연말연시와 관계된 일, 사업연수와 관계된 일을 각각 상징한다. 계단을 내려온 꿈 진행 중이던 일을 역행하거나 위법적인 일을 저지르게 될 진조 천천히 계단을 내려오는 꿈 천천히 계단을 내려오는 꿈은 진행 중이던 일이 역행하거나 위법적인 일을 저지르게 된다. 계단식 논의 논두렁을 여러 사람이 따로따로 걸어가는 꿈 친구를 사귀어도 일하는 분야가 각각 다르다. 일곱 계단 위에 서는 꿈 행복한 어떤 일과 관계되며 일곱 계단을 내려오면 7년의 불행, 병고 등의 일이 있다. 혼자서 계단에서 떨어지는 꿈 혼자서 계단에서 떨어지는 꿈을 꾸었다면 이 꿈은 내면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꿈은 모든 인간이 그렇듯이 당신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상기시켜줄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실패와 실수에 대해 놀라고 황폐해지는 것보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나은 결과를 불러올 것입니다. 힘겹게 돌계단을 올라가는 꿈 힘겹게 돌계단을 올라가는 꿈을 꾸게 되면 어떤 일을 성공하기까지 많은 고통과 실현을 겪는다.